사이비를 나오고 나서 가족이나 친지, 사회 구성원들과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자명할까요?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사이비 나오셨으면 사이비에서 또 얻은 자명한 것들을 잘 챙기고 학단 강의를 들으시고 생각을 자명하고 계시면요.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양심적으로 사시면 돼요. 많이 또 그동안 인간관계가 또 뭐 이렇게 단절됐을 수도 있는데요. 꾸준히 남한테 강요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참나의 현전에서 평안 찾으면서 남이 뭐라고 해도 자기 내면의 평안과 자명한 확신들을요. 챙겨가면서 다만 사이비 교리에 물들었던 시절의 그 찜찜함은 분명히 스스로 반성하고요. 자기가 먼저 이렇게 변화된 모습 보여주고 남들한테 육바람일에 맞게 대하는 것 이상 뭐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. 그냥 넘어졌더라도 일어나서 또 길 가면 됩니다. 남들이 또 언젠가 알아줍니다. 남들한테 육바람일에 맞게 대하 implants로 반성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